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는 주제는 아마존의 자체 AI 칩 개발과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나스학백지수 투자 전망 그리고 제가 TQ에 투자하는 이유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펼쳐지는 AI 칩 개발 전쟁과 이것이 우리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좀 살펴보니 바우산업, 나스닥종합, S&P500,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있네요. 바우산업 43,901.31포인트로 마이너스 0.13%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종합 19,205.19포인트로 마이너스 0.13% 하락, S&P500 5,975.44포인트로 마이너스 0.17%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니케이, 상해종합, 항생, 아시아증시 모두 안좋았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안좋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증시는 1.28, 1.39 등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원달러 환율을 보면 1,404.2원으로 2.8원 정도가 하락을 했죠.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요즘에 다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1,400원대입니다. 주요 뉴스 헤드라인 좀 살펴보면 환율 구두 개입에도 1,400원대이고요. 그리고 정부 이틀째 구두 개입 중이라고 하는데 필요시 적극 조치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이제 자체 AI 칩을 출시했고요. 출시한다고 하고 엔비디아가 그로 인해서 1.36% 하락을 했었습니다. S&P500 맵을 보시면 지금 현재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감이 오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01% 하락, 반면에 애플은 0.33% 상승 중에 있고요. 아마존 마이너스 0.79% 하락, 테슬라는 무려 3.71%나 하락을 하고 있네요. 얼마 전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비트코인과 올라갔는데 좀 조정을 받는 느낌입니다. 구글 마이너스 1.28% 하락, 메타 0.89% 하락, 그리고 반면에 엔비디아는 0.95% 상승 중에 있고요. AMD도 0.26% 상승 중에 있네요. 퓨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면 현재 그리드 구간으로 탈목 구간이죠. 좀 더 투자하실 때 골빵 투자보다는 보수적으로 간망하시던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시죠.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복극적으로 아마존 자체 AI 측 개발로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코파일럿이 이렇게 도전장인 것 같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줬더라고요. 참신하네요. 그리고 아마존 닷컴을 좀 보면 지금 지난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죠. 그래서 나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보면 양봉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앞으로 상승을 좀 하다가요. 조정받더라도 돌판 자리까지는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조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겠죠. 지금 이평선이 좀 모여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RSI가 거의 80대를 촉박하고 있는 그런 과열 구간에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AI 칩 트레이너리움2를요. 12월에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전해지면서 AI 칩 시장의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AI 칩 시장이 절대 강자였죠. 강자이고요.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을 좀 하네요. 그리고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마존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나섰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비용 절감, 두 번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세 번째 AI 생태계 확장이라고 봅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죠. 빅테크 기업들이. 하지만 아마존은 아 나 이 의존도를 좀 줄이고 싶어.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데 이런 취지로 그리고 자체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AI 칩 개발에 나섰고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한 AI 칩을 통해 아마존은 다른 기업과 좀 더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쟁 우위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고요. AI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자체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그럼 아마존에 이런 도전이 불러올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요. 컷파일럿은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아마존이 있고 이제 칩이 있고 뭔가 내포하는 게 지구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내포하는 게 딱 느낌이 딱 떠오르네요. 아마존의 자체 AI 칩 개발은 AI 칩 시장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자면 경쟁이 이제 심화될 것 같고 AI 생태계가 다변화될 것 같고 AI 기술이 대중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존의 이제 AI 칩 제조업체들은요. 아마존의 등장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AI 칩 기술의 발전을 가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하고 저렴한 AI 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자체 칩 개발은 AI 생태계를 더욱 다변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AI 시장은 더욱 밝고 활성화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칩의 경쟁이 심화는 AI 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길 것을 보이고 더욱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AI 칩도 반드시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기술은 더 많은 산업 분야를 아우러서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나스악 백지수와 TQ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Q에 대해서 월봉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 정고점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나 더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 최고점 91.68달러 2021년 11월 1일인데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이상 흐른 거죠 지금. 여기를 최고점을 양봉으로만 돌파할지 아니면 은봉 껴서 내려갈지 아니면 돌파 못하고 여기서 하락을 할지 한 이 세 가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그려보고 있는데 결국은 만약에 이 최고점 91.68달러를 양봉으로만 돌파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세를 줄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은봉을 낀 돌파를 한다면 떨어지겠죠. 가짜 돌파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냥 찍고 내려온다고 해도 이 돌파한 자리까지 정보점 찍고 다시 올라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꼭 이렇게 해당 주가가 움직인다 라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RSI가 지금 이 80대를 육박하고 있죠. 71.14인데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고요. 몰빵 투자보다는 가용자산에서 자신이 정한 저 같은 경우는 한 10%고요. 각자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가 될 수 있고요. 3%가 될 수 있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20%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각자가 정하셔서 이 한도 내에서 분산 분할 투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여기에 TQ에 제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오해나 하지 마시고요. 저는 앞으로의 비전이나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서로 경쟁할 수도 있고요. 그 와중에 성장하게 될 거고 결국 나스아픽 지수는 우상하게 될 거고 TQ는 더욱 높은 수익률로 보답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한 10% 정도만 딱 뛰어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다가 여기 양봉으로 뚫었으면 좋겠지만 못 뚫고 내려오면 돌판 자리 찍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거 2성까지만 깨버리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은요. 내려온다고 하면 저한테는 90%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국방 투자했으면 진짜 엄청난 이런 하락을 맞으면서 그런 얘기하죠. TQ나 SOXL을 투자하면 행보장이나 하락장에는 진짜 눈녹듯이 자산이 녹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하락하면 3배로 하락하게 되고요. 행보했을 때도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분할 투자 하지 않는 이상 조금씩 조금씩은 높겠죠. 하지만 이게 분할 투자하게 되면요. 종류식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저처럼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시든가 하면 결국은 우상향하게 됩니다. 행보를 하다가도요. 어느 시점에 주가가 맨날 행보할 수도 없고요. 맨날 하락할 수도 없고요. 맨날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속성은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생물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 할 것 같거든요. 우하향 확률보다는 우상향 확률에 배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전 90%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결국은 우상향 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마존 자체 AI 칩 개발은 나스학 100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단기 변동성이 증가할 것 같고요. 아마존의 자체 AI 칩 개발 소식은 엔비디아 주가에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는 시장의 새로운 이런 뭐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할까요?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악재라고 하겠지만 이는 시장이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 이게 될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선 나스학 100 지수는 이런 경쟁을 통해서 우상을 하게 되고요. 역사적으로 뭐 지난 역사가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미래도 더욱 공부 잘할 확률이 높은 거죠. 과거에 공부 못한 사람이 미래에 더 공부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보면 저는 이 공부 잘하는 애에게 베팅을 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거죠. 나스학 100 지수 지난 시간 진짜 엄청난 우상향을 한 명 왔고요. 그걸 토대로 봤을 때 엄청난 TQ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존의 자체집 AI 개발은 AI 시장 성장을 더 가속할 거고요. 나스학 100 지수에 포함된 AI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인데 아마존의 도전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존 기업들에게 더욱 노력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이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3배 레버리지 이테프 TQ의 투자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TQ는 나스학 100 지수의 수익률을 3배로 증폭시켜주는 3배 레버리지 이테프입니다. 아마존의 자체 AI 개발과 같은 기술 경쟁 심화는 나스학 100 지수의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TQ에 투자하는 것은 이런 매력적인 투자 전략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지만 레버리지 이테프 특히 3배 레버리지 이테프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이테프는 시장이 하락할 때 손실이 더욱 3배로 커질 수 있다는 점 진짜 자산이 녹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점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요. 충분한 자산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매준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마존의 자체 AI집 개발은 AI 시장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거고요. 기술 혁신을 가속할 겁니다. 이는 나삭백지수와 TQ와 같은 투자 상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하느므로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만 투자하시기에 진심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보며 건너듯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